양이 송백원 샀다고 섭섭하다 그랬다며 생일 축하해 수고해라. 아.. 2,200원? 아 표정보다 이 개같은 개X지령! 이런 개같은 개X지령! 그래도 챙겨준 게 어디야. 그치? 아.. 야발. 그래도 각종 BJ가.. 삼성 간짜장이랑 얼큰 차돌박이 짬뽕이랑 랭지 단발했대. 응? 앵지 단발했다고? 근데 앵지는 왜 갑자기 단발을 했냐? 남자친구한테 차였냐? 앵지 단발은 누구야? 니가 찼네! 단발.. 진짜 단발했네? 긴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.. 60까지는 빼야 되지 않았다고? 캐하! 캐하! 나 머리 붙임머리 뗐어. 아.. 나 너무 이상하게 붙여놔가더니.. 음.. 세금 쓰지 마세! 금이 이쁨! 뭐.. 글루미시티 나가자. 막초 안 할거야? 그냥.. 나 혼자 나가서 삼겹 쓸어먹을게. 야 근데 나.. 니 운동복 입고 사진 찍은 거 봤는데.. 잠찬더라? 그 설마 레깅스 짤? 그 흰색 레깅스 입은 거? 응! 응! 왕퐁! 아 그거.. 그거는 엉뽕 아니에요. 마토랑 운동할 때 찍은 게 엉뽕이고 그거는 엉뽕 아니었어. 그 복싱장 갔다 와서 한 거 있잖아. 힘신진에 힘신진. 힘신진이 뭐야? 힘을 숨겨놓은 찐딴가? 마토랑 할 때는.. 엉뽕 왜 했어? 내가 희생한 거.. 아 참지마! 참지 말라고! 참지 말라고! 방금 전에 스쿼트 할 때 내려갈 때 티가 난다고? 잠깐만.. 이게 어디야? 티가 나는데? 아 왜 이렇게 빨라! 오늘 방법이 있어. 재생 속도 0.25 엉뚱이.. 허리.. 등.. 잘 보고 왔습니다. 뭐요? 뭐요? 저도 진짜 당신 흐려싸 다 털어요. 진짜로.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약간 찾아보면 그런 거 있을 거 같지 않냐? 약간 망캠 시절 있었으니까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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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썸미 생일이래. 그래요? 응. 아.. 아.. 더러워. 아 맞다 인형이구나. 썸미야 생일 축하해. 너무 고인도 생일 챙겨주러 왔구나. 수고해라. 여름. 도망가. 키가 나한테 1,100원 주고 갔어? 아.. 진짜네. 아.. 참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. 아! 양이 300원 샀다고 섭섭하다 그랬다며 생일 축하해 수고해라. 아.. 2,200원? 아 표정보다 이 개같은 개X시령! 이런 개같은 개X시령! 그래도 챙겨주는 게 어디야 그치? 아 야발 그래도 같은 BJ가 이제 이 K님 배우산 산사기 오후에 야옹! 생일 축하해! 야옹! 야 내 친구! 야 건강해! 이제부터 하나도 눈이 고장 나겠지만 신날 안녕! 야 꼬쌈이 생일 기념으로 꼬쌈에 액자 달아준다 으아아아아악! 내 온 내 온 짬뽕 안됐어 유투브 친구도 안다! 난 BJK 그리고 유튜브 친구들 여기 왼쪽 위에 있는 면상에 저 여자는 저기에 왜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제 그 친구인데 오늘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 기념으로 제 방송에 액자를 띄어 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친구들 얘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치어리더 하던 여잔데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장가 가야 돼요 치어리더 하던 여잔데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장가가 가야 돼요